한계령을 위한 영가 시작할게. 영가가 사랑의 노래지. 한계령에서 시쳐가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폭술로 길이 딱 막혀서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야. 자세히 볼게. 일단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고. 가상상황 설정을 했고요. 한결 못 잊을 사람하고 못 잊을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지. 사랑하는 사람. 하고 한계령쯤 넘다가. 이 한계령이 사랑과 운명의 공간이야. 사랑과 운명의 공간이고.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뜻밖의 폭설. 이 뜻밖의 폭설은 만나고 싶다잖아. 그러면 긍정적 의미지. 긍정적 의미고. 한계령에서 폭설 만나는 게 사실은 현실 상황에서 보면 전혀 긍정적인 건 아니지. 그지. 그니까 상황은 역설적 상황이야. 역설적이고. 어떤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같이 잊고 싶다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 거야.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에 풍요를 알리고. 풍요. 이게 뭐니? 원관념이? 폭설이잖아. 원관념이? 폭설이고. 폭설을 어떻게 인식한다고? 긍정적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풍요라고 하지. 긍정적 인식. 자동차들은 뒤뚱그리며 제 구멍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자동차가 뒤뚱그린데. 뒤뚱뒤뚱 긁는 거. 자동차 무생물이지. 무생물을 뒤뚱그린다. 생물처럼 표현하는 비유법은 활류법. 활류법이 사용되어 있고 제 구멍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제 구멍 어디를? 목적지를. 지금 폭설이 많이 내린 한계령에서 차들이 천천히 가는 거야. 천천히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느라고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를 못 이기는 척 기꺼이 묶였으면 이 한계령이 한계령 고개지. 한계령 강원도 넘어가는 고개지 그지. 한계령의 한계를 우리 경계 할 때 한계를 경계의 한계로 생각하는 거야. 경계 한계가 있다. 우리 할 때 그 지형명이 아니고 한계를 이 한계를 못 넘겠다. 그런 경계로 경계로 경계의 한계로 한계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거 이제 어떻게 볼게요. 언어의 위지. 언어의 위. 동무위의 언어의 위지. 끝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한계를 못 이기는 척 기꺼이. 기꺼이. 기꺼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 그지. 끝으로는 안타까운 척 하면서 내심은 반가운 거야. 내심은 지금 묶었으니까 여기서 온도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어 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세상을 잊고 연인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연인과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 있고 오 이렇게 감탄사 나오면 표현법이 뭐라고 영탄법 눈부신 고립 자 눈이 부시게 고립이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 그지. 그런데 그게 눈부시고 황홀하대요. 그러면 여기에 쓰임 표현법은 역설법이지. 역설법이 쓰였고 눈이 부시게 반짝이는 흰 눈 속에서 반짝이는 흰 눈 속에 닿혀 단둘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단둘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눈부신 고립인 거야. 사랑이 온통 흰 거꾼 동화의 나라에 동화의 나라라고 표현했어. 자 긍정적으로 표현했지 그지. 고립을 아름답게 고립을 아름답게 표현해 주고 있고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여기서 발은요. 발이 묶였다 그러지 그지. 물리적 고립이야. 오도 가도 못하는 물리적 고립이고요. 아니고 뭐가 묶였으면 운명이 묶였으면 운명적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야. 운명적 사랑에 대한 간절함 운명이 묶였으면 하고 좋겠다. 요런 뒤에 완길된 문장이 아니지 그지. 미안의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했고 미안의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해서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었고 자 이었고 부사어 시간이 경과한 거지. 시간의 경과고요. 자 가상의 상황이 변화한 거야 이었고 어떻게 됐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흰 눈 속에 오도 가도 못하고 묶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풍요는 이 풍요가 뭘 나타내는 거라고 폭설을 나타내는 거라고 흰 눈 폭설을 나타내는 거고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풍요 이 폭설이 밤이 되면 사실은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고 춥고 그러겠지 그지. 그러면 공포로 변해요.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들이오기 시작하지만 자 고립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인한 두려움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 이 헬리콥터는요. 우리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폭설로 이렇게 고립되고 이러면 위에서 시간이 안 오래려고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위에서 막 헬리콥터가 나타나가 빵도 던져주고 그러거든. 이 헬리콥터는 구원의 존재야.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 않으리.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손을 흔들지 않겠대요. 고립을 원하는 역설적 마음이지. 고립을 원하는 역설적 마음이고 그리고 아느리 하고 화자의 다짐 의지지. 화자의 다짐 의지가 나타나 있고 남들은 어떻게 해요? 나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헬리콥터를 보고 막 손을 흔들는데 난 꼭 그렇게 하지 않겠대. 왜?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으니까.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 조류들과 야생 조들과 짐승을 위해 골고루 모기를 뿌릴 때에도 자 이 헬리콥터는 지금 산 생명을 구하는 도구야.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고 여기서는 긍정적 기능을 해.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모기를 뿌릴 때에도 쩜쩜쩜 미완의 문장종결이다. 미완의 문장종결로 하자의 다짐이 하자의 다짐이 뿌릴 때에도 어떻게 해요. 나는 손을 흔들지 않겠다는 그 의지겠지. 하자의 다짐이 영혼 속에서 이렇게 생략법 이게 생략법이지 생략법을 사용하면 영혼이 형성돼요. 영혼 속에서 잔잔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시끄럽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포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난이나 꽁들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헬리콥터가 여기서는 산 생명을 구하는 도구 긍정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지만 옛날에는 데모 같은 걸 하면 위에서 폭탄을 막 떨어뜨리던 그런 도구였거든. 그래서 여기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만 이런 건 다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 있지. 폭탄을 뿌려대던 헬리콥터야. 그러면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도 들어가 있는 거야.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 그러면 위에 구질 가 달리 여기는 헬리콥터의 부정적 기능이지 부정적 기능이고 민중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도구였어. 민중의 자유 탄압 그런 헬리콥터가 고난이나 꿍들의 일룡한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겠다. 왜? 구조가 된다면 구조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잊지 못하겠지. 그지? 생존에 대한 절박함 보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 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운명적 고립을 택하고 싶은 간절함 택하고 싶은 간절함 이 부분 이 부분 여기를 갖다가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이 부분을 약간 바꿔서 표현했지. 변주고요.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짧은 짧은 축복 짧은 축복 사랑하는 CHARAM 과 함께 있어 사랑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지 그지 우리 뒤에 정리 한번 해보자 감상 포인트 이 작품은요 누구랑 사랑하는 사람과 한겨울 어디에서 한계령에서 폭스를 만나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통해 사랑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시야 여기서 고립은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속박이 아니야 아니고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것이야 운명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지 고립 상태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 오더라도 음 웃어났다 화자는 결코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드러내며 사랑하는 사람과 완전한 고립을 소망하고 있어요 이는 화자가 고립된 상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큼 사랑의 완성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시의 주제는 역설적 상황을 통한 사랑의 간절함 사랑의 간절함이 이 시의 주제고요 핵심 정리 1년은요 한계령에서 폭설로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한 거야 가정을 하고 이연은 운명적 고립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의 손길 헬리콥터가 어디라도 나는 손을 흔들지 않겠다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고립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 있고 사연은요 두려움의 밤이 오는 거야 밤이 오면 더 두려운 상황이야 상황에서도 고립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핵심 정리 두 번째 한계령에서 폭설이 와가지고 고립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극한 상황을 가정했지 가정했고 역설적 인식 사랑하는 사람과 운명적 고립 고립은 마이너스인데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같이 나오는 게 우리 역설이지 역설적 인식을 하고요 구조 헬리콥터가 와도 손을 흔들지 않겠다 내 옷자락을 보이지 않겠다 헬리콥터의 구조를 거부하고 있고요 사랑의 간절함을 어떻게 눈부신 고립으로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짧은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정리 세 번째 한계 상황이란 인간의 실존을 위협하고 나아가 자아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시의 화자가 이러한 한계 상황을 설정한 것은 자신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 이런 한계 상황은요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한 역설적 방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계령에서 폭설을 만나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이와 그곳에서 발이 묶이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그게 기쁨과 행복 자 이게 그곳에서 폭설이 내리면 발이 묶여 마이너스 상황인데요 그걸 갖다가 기쁨과 행복으로 표현했으니까 역설적 인식이 되는 거야 핵심 정리 네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 상황에서 한계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이다 근데 시적 공간을 한계령으로 설정하여 몹시 충고개의 한계령 한 찰란자잖아 충고개의 의미뿐 아니라 가정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 한계 극한의 상황이 한계잖아 그지 그래서 한계령의 그 곡의 이름도 되고요 극한의 상황이라는 한계도 되고요 그래서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요 문제 풀어봅시다